1. 여의도 정보통 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업계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들을 정리해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유한태 증권에서는 한 주에 한 번씩 기술적 상황들을 분석하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2250포인트 수준의 저항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주고 알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리포트죠. 2250은 주봉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살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이 투자 증권에서는 2020년 미국 대선 중간 판세 점검 이런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그래요 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서 일단 한 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은행주들이 최근에 수익성이 좀 많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약화된 투자 유인, 소액 주주를 배려해야지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선,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야 트럼프라고 하는 유력한 주자가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혼전을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의원 선거, 아이오와 코커스가 2월 3일에 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 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2020년 대선을 위한 미국 민주당 경선 일정은 아이오와 코커스 2월 3일을 시작을 해서 뉴 햄프쇼 프라이머리 2월 11일, 네바다 코커스 2월 22일, 사우스 캐롤라니아 프라이머리 2월 29일로 이어지고 3월 3일에 경선의 곳인 슈퍼하이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미국의 민주당 주자를 선출하기 위한 일정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슈퍼하이오일에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14개 주가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겠고 이날 뽑히는 대의원은 전체 34%로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경선, 이것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주는 리스크인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 후보 가능성이 높은 빅4가 있죠. 그리고 부통령을 지냈던 바이든, 조 바이든, 샌더스, 워런, 부티지지 이렇게 4명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름만 들어봐도 나이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부티지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 시점에서 전국 기준으로 바이든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샌더스, 워런, 샌더스하고 워런은 합치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티지지가 각각의 순서대로 2위부터 4위를 차지하고 있고 마이든과 부티지지는 그중 온곤도는 중도성향으로 분류되고 있고 샌더스와 워런은 급진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샌더스보다는 워런이 조금 더 빠르죠? 두 진영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보험 및 부유서 관련된 공약인데 샌더스와 워런이 메디케어 for all를 주장하면서 부유서 도입 등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반면 바이든과 부티지지는 기존 오바마케어의 기본 툴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바이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온건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바이든이 당선이 유력해질 경우 민주당 경선 결과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샌더스나 워런이 민주당 대선업으로 유력하게 부상할 경우에 금융시장에는 단기적인 부담을 줄일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달러화의 방향은 샌더스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의 2020년 대선이 불확실성한 리스크로만 작용할 것인가.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재선 여부는 조사기간에 따라 예상에 갈리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2020년 대선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 단 역대 대선 연도의 S&P 500 수익률 추이를 봤을 때 미국 대선 리스크가 주식 수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 변동성 확대 요인 정도로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청교도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을 필요가 없다. 이제 뭐 그런 게 되겠죠. 하지만 요즘은 뭐 세상이 그렇습니까? 복지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큰 방향에서 보면은 샌더스 얘기가 다르지도 틀린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미국 시장의 불확실한 요인으로 본다면 그래요. 남의 집 이야기니까 대충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3일에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거의 결정이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의도 정보통 살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